4.15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일부터 시작됩니다.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1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후보자와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, 기타 소품을 붙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유권자들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. 강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도 시작됩니다. 선관위는 2일 홍천 횡성 영월 평창선거구를 시작으로 오는 9일까지 총 8번의 총선후보토론회와 2번의 군수후보토론회를 함께 개최합니다.